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둠 속에 있던 죄인을 부르시어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을 알게 하시고 보혈의 그 크신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이른 이 새벽에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날은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그리고 새로운 기회이며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이 귀한 날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에게는 이 날이 마지막 날이며 어떤 이에게는 이 날이 운명을 바꾸는 날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을 우리가 마지막을 살듯 살게 하시고 운명을 바꾸듯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시간을 쓰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들을 꼼꼼히 처리하고 거짓된 일이나 못된 일들을 우리 손이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말씀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 통하여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형제들과는 항상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일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훈련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러시아의 무차별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많은 힘없는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욕심을 이루고자 전쟁과 폭력을 무기로 삼는 악한 이들을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악한 이들과 그들이 만든 악한 계획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신음하는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쓰러져가는 생명들을 주님께서는 극률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는 무기를 들지 않도록 꾸짖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주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북한과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 있는데 해결과 해소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연고 부여지고 이제는 핵무기까지 언급되고 있기에 저희 마음은 참으로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북한 정권이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오히려 민생을 돌보는 일을 위해 힘을 쓰도록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부도 마땅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을 차질없이 준비하되 늘 평화통일의 염원을 잊지 말고 한 마음으로 길을 모색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속히 도래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환이 깊어 병상에 누운 지 오래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1년이 넘도록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긴 투병으로 몸도 많이 상했고 마음도 모두 지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을 결코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날마다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 깊은 병에서 깨어나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지휘의 영을 주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환자를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친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 큰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늘의 위로와 복을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폐암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장암을 치유한 후에 폐에 전이된 암으로 인해 수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다 오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어 정확한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수술로 모든 암덩어리가 잘 절제되어 건강하고 깨끗한 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갈색 세포종으로 수술하는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크기가 크고 수술하기 어려운 부위라 걱정이 많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를 얻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방광암 수술을 하시는 하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수술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수술로 암세포가 뿌리채 제거되게 하셔서 더 이상 전이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발율이 높은 암이라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의학적인 통계가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나무를 입어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 위하여 충성하도록 집사님의 모든 몸과 마음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성부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로 14절 말씀 신명기 23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한이 상한 자나 온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문 사람과 모합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혼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 보다미아의 부돌사람 포르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구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개기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삼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의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할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의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지금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목록 또는 자격 조건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진군할 때 그러니까 전녀를 다듬고 또 전쟁에 들어갈 때 군사, 막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 있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조금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또 오늘날의 상황에 비춰본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나 하는 그런 또 의문도 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이스라엘 총회라는 말은 예배자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정확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조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사실은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조금 우리가 읽기가 좀 민망하지만 그러나 내용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일단 1절에 나오죠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남성 중심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남성 중에서도 생식적인 능력이 지금 없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고한,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여기 성경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이런 말씀이 있지 하는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1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완전히 하나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한 서너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자녀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자녀인 경우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불법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인 경우 그 다음에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생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는 허락되지 않은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허락되지 않는 방식으로 태어난 그런 다양한 경우들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생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경우는 10대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이 10대입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3대를 지나는 10대 정도면 정말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은 암몬과 모합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는 1절은 몸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은 태어나는 과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암몬과 모합족속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3절 먼저 읽습니다 암몬사람과 모합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사람과 모합사람은 롯의 자손들이죠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다음에 피신해 있던 중에 딸과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근친상간에 속할 것이고 또 부정한 아버지와 딸의 교합이 됩니다 굉장히 성경에 부끄럽게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모합과 암몬족속이죠 그러니까 부적절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여기서 이유를 달고 있는 것은 근친상간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생자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미 롯의 자손은 10대까지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이미 지나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적용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4절 말씀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사람 부울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저주하는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를 향해서 하도록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 이야기는 민숙 22장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겠죠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했던 모합과 암몬 족속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 기간을 설정하셨느냐 하면 6절을 읽습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구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영구히 그들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국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열어주시는 그런 민족이 있네요 우선 첫 번째는 애돔입니다 애서의 후손들인데 그것은 형제로서의 어떤 의미를 늘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특별히 신명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애돔 사람 너의 형제다라고 했고요 또 애국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좀 의아한데 애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430여 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희가 그곳에서 객이 없고 그곳에서 결국은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애국 사람까지도 미워하지는 말라 그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8절을 읽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3대까지 지난 다음에는 애국 사람이나 또는 애서의 후손인 애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총회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그 이스라엘 가난한 땅에서 살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섞여서 살게 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것도 개개인을 말합니다 살게 되더라도 이스라엘 총회라고 하는 그 총회 예배의 자리 그들만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이는 그 예배의 자리에까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지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스의 경우에는 모합 여인이었잖아요 모합 여인이었는데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나서 함께 살게 되고 결국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보면 이게 여기 맞지 않죠 만약에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면 모합 여인은 이스라엘 땅에 결국 존재할 수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존재는 하지만 이스라엘 총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함께 섞여 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자리까지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순수한 백성 그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다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10대를 기다려야 돼요 어떤 경우는 영구히 들어올 수 없고 또 어떤 경우는 3대 후에 4대째부터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는 선택된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지켜지고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2사에서 56장 3절부터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고자들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방인과 그리고 고자에 해당되는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근거로 하는 것 같은데 2사에서 56장에 이방인들도 다 괜찮고 그리고 또 고자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예배하는 자 나에게 예배할 자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 나의 언약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나의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2사 선지자를 통해서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 여기서 고정된 우리가 지금 신명계에서 읽어나가는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이 문화적이고 그 당시에 상황적인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계속해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민족을 향해서 열리시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변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이제 사실은 폐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사에서 56장 이후에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누구든지 올 수 있고 그리고 다만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더더욱 그렇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도 그렇고요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극단 극명하게 나타나는 신약의 사건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이디오피아 내시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방인이고 동시에 고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또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 보면 1절부터 지금 8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당초 계획이고요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갈망하고 계시는 예배의 어떤 모습입니다 예배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주 순결하게 순결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곳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원래 청사진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졌고 누구든지 어떤 신체적인 상황이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대우하든지 하나님 어떤 모습에서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같은 예배자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당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면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순결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결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저주를 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바르게 살아가는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저주했던 사람을 그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배우게 되죠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기보다는 의미적으로 받는 것이 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사례도 좀 조금 민망한 내용들입니다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출진한다는 말은 이제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막사를 꾸미고 나가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계속 이동을 해야 될 것이고 막사를 만들 것이고 또 천막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정한 구역을 지키겠죠 이런 이제 하나의 과정이고 이 진군해 나가는 이유는 전쟁이니까 언제나 전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마 전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의 일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 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해 들어올 것이오 여기 보면 몽설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지금 남성 중심으로 모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생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밤에 자다가 이렇게 몽설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남성들의 경우에 또는 이런 사람의 경우에 이걸 밤에 자다가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의식적으로 본인이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인 하나의 배설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고 배설 작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해질녘까지 기다렸다가 목욕을 하고 다시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다른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번 경우는 12절부터 13절은 무의식적인 배설이 아니라 의식적인 배설의 경우를 또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땅을 발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건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서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진영 안에 머물지 말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진영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대변을 볼 때 삽을 들고 땅을 파고 대변을 묻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설물을 덮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전쟁을 수행할 때 글쎄요 저는 뭐 군대를 정확하게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상식적인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대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막사를 치고 또 그 안에서 지금 경비가 일어나고 경비를 쓰고 있을 텐데 그 바깥으로 나가라는 것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건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영 안에 화장실을 만들라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서 하라든지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서 그렇게 하다 하고 다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전략이죠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나오는데 14절 말씀 있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래야만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너희 진영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 그 막사 안에서 부정한 일 무의식적이거나 의식적이거나 어떤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쟁의 수행의 능력은 전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는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그 막사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죠 지금 전투에 나갔는데 전투에 나간 사람들의 어떤 사기 전투에 나간 사람들의 능력 또는 경비태세 그 다음에 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쟁이 수행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의식으로 그 진영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뭐 이렇게 전쟁이 진행됐구나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입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가정의 모든 일들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전투적인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뭔가 싸움하듯이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내 지금 영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의 전략이나 나의 어떤 그런 전술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내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면서 나를 깨끗이 하고 나의 삶을 깨끗이 돌아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모든 영역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겠다 내 모든 사업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깨끗하게 나를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누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또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사업이나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기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